첫 번째는 아, 이게 그거지? 응. 자꾸 진짜 다른 색깔도 들어와야 돼. 되게 예쁘다, 이거. 그치? 저거 왁석으로 나와. 그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세상에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기가 많이 있는 곳이야. 애니시단이 남았네. 이게 애니시단이네. 아, 여기 하나다 여기 어디 있겠어? 그래.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진하게. 근데 하면 될까? 나도 이런 거 잘하는데.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렇게 키우는 거야? 응. 이거 뭐야? 나는 관여분 별로. 근데 이렇게 비싼가요? 코로키아입니다. 코로키아라고요? 코로키아? 코로? 코로? 세상에. 이 코로키아가. 요즘 핫한 식물이래요. 16,200원이나 하네요. 이런 거 어떻게 아니? 이게 엄청. 집에. 인테리어용 소품으로 엄청 있기만 해. 그래? 10,300원이나 하네요. 10,300원이나 하네요. 진짜 엄마랑 스타일이 다르지? 엄청 다르네. 이게 딱 뭔가. 이게 뭐지? 친나무? 그런데 이거 나무를. 계속 잡아줘야 되지. 아, 지금 이제. 한 달에 두 번 줄 알았는데? 음. 잘생겼네 잘생겼네 그건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눈여기도 해줘야 돼 사람들한테 근데 그냥 10% 해주신대 원래 방문해도 10% 해주시는데 이렇게 예쁜 식물을 샀어요 아주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예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지도 좋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네요 행복하답니다 저를 닮아서 이렇게 식물을 좋아하나봐요 너무 행복하다고 샀어 주문하는 잘생겼네 그리고 다음날 Abroad 아..뭐.. 이거.. 내가 잘 유전다니까? 여기가 안나오지 내가 내가 향수소난을 사왔거든 그래서 향수소나를 심으려고 그래 에엣 뿔이 좀 봐 그대로 심어야 되겠지? 티셔츠 신고 싶은데 사실은 두 군데서 나오게 괜찮아 더 깊이 파야될 것 같아 와우 됐나? 와우 그 다음에 이거 크로커스를 사왔거든? 크로커스 여기서 그냥 펴면 이쁠 것 같아 이거 노란색 크로커스야 에? 뿌리 좀 봐 엄청나지? 그냥 심어야지 뭐 뿌리 좀 봐 뿌리 좀 봐 뿌리 좀 봐 뿌리 좀 봐 아이치 더 깊이 심었어야 됐나? 나중에 더 깊이 심지 못지? 꽃을 보고 꽃을 보고 아예 더 깊이 심어야 되나? 응? 어떻게 해야 돼? 어? 이건 이렇게 빠지네? 이거 늦게 심었나봐 이건 뿌리가 없네 이거 봐 없지 뿌리가 그럼 이건 너무 깊어 되게 선찬네 뿌리가 이거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좀 더 깊이 신고 싶네 덮어? 흙을 덮어 대단 뿌리게? 응 됐어? 응 van 너무 획득하네 이거 크로커스 2개 concern 감사합니다.